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Z, 저는 데미안 러브입니다 Station Z, Discover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데미안 러브입니다 첫 곡으로 셀레스트의 Strange를 라이브로 들려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제가 좋아하고 즐겨 듣고 제 음악에 영향해 준 노래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주제와 어울리게 저의 곡이 아닌 커버곡을 준비해봤고요 이 곡은 낯선 사람에서 친구가 되고 친구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다시 낯선 사람이 되는 것에서 느낀 슬픈 감정을 표현한 곡이에요 라이브 곡으로 이 곡을 고른 특별한 이유는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여서 이제 이 노래를 택한 거기도 하고 제가 부를 때 좀 자신 있는 노래라 이 곡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 곡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진짜 엄청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른 차원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엄청 그런 가까이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떨림 모든 떨림까지 다 느끼니까 되게 진짜 그 슬픈 감정을 완전 극대화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처음에 딱 듣고 너무 그런 감정이 느껴져서 이제 가사들을 또 찾아보고 했는데 너무 더 그 감정에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서 너무 저한테는 좋았던 노래였고요 제가 영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2018년 10월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경험 중에 하나는 뭔가 이렇게 저는 다 잘 어울리고 싶은데 이게 잘 어울려 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깨달은 거는 제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여 어려운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그 각자만의 편안한 그런 존을 가지고 이렇게 대인 관계들을 한다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되고 아 이게 내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 각자만의 편안한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거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저도 뭐 이제 그런 걸 알게 되고 더 편하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디스코버 데미안 러브편 제가 소개해드리는 추천곡 리스트는 방송이 끝나고 스테이션 제트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과 공식 인스타그램 스테이션 제트 89.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지만 카메라가 제 모습을 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어 그 선셋 배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풍경이 담긴 보이는 라디오 풀 버전과 첫 곡으로 들려드린 스트레인지의 라이브 영상은 방송이 끝난 후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하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디스코버 데미안 러브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문위원 블럭님의 추천서 듣고 왔고요 스테이션 제트 디스코버 오늘은 제가 직접 고른 곡들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평소에 옛날 음악을 되게 많이 들어요 60년대 막 70년대 이때 당시의 음악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어 제가 비틀즈 되게 좋아하고 핑크 플로이드나 옛날 소울 음악 밴드들 월스윈드 앤 파이어나 쿨 앤더 갱 이런 노래들 되게 좋아하는데 어 그때 당시에 뭐 좀 헤비하게 지미 헨드릭스도 되게 좋아하고 이런 노래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곡들 위주로 준비를 했고 그런 또 장르의 영향을 받은 현대 아티스트들의 곡들도 많이 준비했고 어 디깅은 제가 노래는 어 제가 듣는 노래들은 거의 되게 유명한 밴드의 노래들이라 그때 한 따까리 했던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을 제가 찾아서 듣는 거라 근데 그게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너무 유명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런지 제 음악도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게 들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그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을 저는 유명했던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되게 익숙한 멜로디들이잖아요 우리들한테도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드는 이런 음악의 멜로디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좀 쉽게 들릴 수 있는 이유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어쨌든 그런 옛날 노래들을 되게 많이 듣고 영향을 받았고 노래를 들을 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사랑 이제 그 가사에 맞는 분위기인데 사실 저는 처음에 노래를 들을 때는 무드로만 들어요 그래서 되게 그 무드가 뭔가 와닿으면 그때 이제 가사를 들여다보는데 비틀즈의 예를 들면 스트로베리필즈라는 노래를 들을 때 뭔가 그 가사랑 너무 잘 맞게 이 악기들이 진행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와 이거는 클래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 가사들을 음악으로 되게 이렇게 표현해내려고 한 것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음악을 만드는데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요새 뭔가 그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랑 맞게 이런 악기 구성들을 변환시키고 뭔가 좀 분위기를 확확 바꾸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노래 들을 때 재밌게 듣는 요소들이고 또 이어폰 두 개에서 어떤 공간감을 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악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들으면서 되게 재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노래 들을 때 그래서 제 앨범에도 그런 것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이제 저의 추천곡 몇 곡을 소개해볼게요 오늘 출철드릴 노래들 고를 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요새 좀 즐겨 듣는 노래로만 이렇게 추려서 골랐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고 몇 곡은 좀 예전 노래고 거의 대부분이 아마 현대 노래일 텐데 옛날 노래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제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들의 곡들이 준비되어 있고 저는 마음에 드는 곡이 생기면 되게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들려주고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또 너무 운이 좋게 좋은 노래를 이렇게 찾아와서 막 서로 대결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누가 더 좋은 노래 찾아오나 대결을 하면서 되게 노래를 많이 디깅하고 그때 당시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게 정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에 진짜 요새는 감사함을 많이 느껴요 그게 저한테 영향을 엄청 많이 줬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 추천곡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노래 들을 때 처음으로는 느낌으로 듣고 너무 좋으면 이제 가사를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사가 없어도 어떤 느낌을 전달해주는 곡들이 있는데 제가 선택한 곡들이 딱 그런 곡들인 것 같고요 가사를 보면 그 느낌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노래를 듣고 있다면 가사도 꼭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들려드릴 첫 번째 추천곡은 스티비 원더의 스티비 원더를 처음 알게 된 노래는 다들 아시겠지만 Isn't She Lovely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로 스티비 원더를 알게 됐고 되게 이 노래가 지금 계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이 크리스마스의 그 겨울의 뭔가 그 따뜻한 어디 실내 있을 때 따뜻한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계절이랑 너무 잘 맞아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됐고 스티비 원더의 Join Inside My Tears 듣고 올게요 스티비 원더의 Join Inside My Tears 듣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쿨엔더갱의 You Don't Have To Change 인데요 한국처럼 외국도 그 옛날 노래들의 가사들이 저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새 좀 나오는 노래들은 되게 개인적인 어떠한 일들로 이렇게 가사들을 써내려가는 편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옛날 노래들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뭔가 내용들을 되게 아름답게 은유적으로 많이 표현한 곡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나는 당신 그대로의 모습이 좋아서 당신은 바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곡이고요 가사의 후렴구에서 나는 당신을 바꾸느니 차라리 태양과 달을 자기가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사랑한 누군가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꼭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는 단어 말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다양하게 이런 걸 느끼면서 되게 좋아했던 곡이고 저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는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제 시각이 생긴 것 같아서 되게 너무 좋고 그게 되게 저를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볼 때도 아 진짜 나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부족한 점들이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더 저한테는 와닿는 것 같아요 다 이제 각자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곡이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쿨엔더 갱의 You Don't Have To Change 쿨엔더 갱의 You Don't Have To Change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싱어송라이터, 데미안 러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들어볼 노래는 아웃캐스트의 프로토타입이란 곡입니다 이 곡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푹 빠져서 이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 사랑할 사람의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모습을 기반으로 된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노래인데요 엄청 깊게 이제 어떠한 연인 사이에 있는 사랑에 되게 빠져있는 느낌을 잘 표현한 노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어렸을 때는 저의 외로움을 지워줄 사람을 되게 찾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저 스스로를 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제가 사랑해줄 대상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결혼도 하고 싶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사람인데 뭔가 좀 이런 저처럼 저의 부족한 모습도 너무 이렇게 결과로 보지 않고 가정으로 보는 볼 수 있는 사람을 되게 만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보다도 저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든 게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고 싶고 그런 사람도 만나고 싶다기보다는 만나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저는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끌림이 있다면 앞서 추천한 곡들과 같이 지금 곡도 이제 사랑에 대한 곡인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사랑은 이제 저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 정말 다른 질에 마음의 평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이 곡을 들을 때 이제 그런 누군가에게 푹 빠져있는 그 감정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웃캐스트의 프로토타입 듣고 오겠습니다 아웃캐스트의 프로토타입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 노래는 프랭크 오션의 시에라 레온인데요 이 곡은 그 저기 남녀 관계에서 그런 이제 공용방송이라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곤 싶지만 좀 쉽게 얘기하자면 어떠한 성적 그런 관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럽고 이야기하기 머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주제를 되게 아름다운 이미지들과 함께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신선했어요 아 이런 뭔가 좀 되게 감추고 싶은 이런 인간의 한 가지의 이런 행위를 되게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해서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던 노래고 이 노래에 있는 가사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더 재밌는데 공용방송이라 그 얘기는 못하겠고 그거에 대해서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한번 그런 것도 봤으면 좋겠고 저는 프랭크 오션을 진짜 좋아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이 진짜 멋있고 저한테도 그러한 태도가 엄청난 저한테 이런 영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아티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되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되게 표현하는 편이고 사실 이 곡 이외에도 프랭크 오션 저는 블런드 앨범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앨범에 있는 모든 곡들이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 곡의 킬링 파트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트랜지션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맞게 이제 곡들이 확확 바뀌는데 그 가사를 알고 들으면 와 이런 이 감정이 생기거든요 와 이런 느낌이 그래서 그렇게 들을 수 있으면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프랭크 오션의 시에라 리온 듣고 올게요 프랭크 오션의 시에라 리온 듣고 오셨고요 제가 좋아하고 즐겨 듣고 저의 음악에 영향을 준 노래들을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어 좋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한테 남겨주신 질문들을 한번 해볼게요 평생 딱 한 곡의 노래만 들어야 한다면 어떤 노래를 선택할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를 듣고 싶어요 저는 퍼렐한테도 엄청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가사적으로도 요새 퍼렐이 뭔가 던지는 메시지들이 되게 긍정적이고 너무 멋있어서 저는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이런 노래들이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을 것 같고 한 번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간 곡은 오랫동안 남겨두는 편인지 저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많은데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다 그 장르에서 한 따까리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래에 좀 많이 사실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디 음악도 너무 많이 듣고 싶은데 이걸 찾아 듣는 게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그런 좀 어떠한 장르에 뭔가 대단한 이런 피드백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들은 제 플레이리스트에 엄청 오랫동안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런 노래들만 듣는 것 같아요 저는 노래방에 가면 가장 먼저 예약하는 노래가 있는지 저는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그 노래를 항상 예약합니다 그냥 그 노래 자체가 좋아요 제가 불렀을 때 네 잠시 질문 나눠봤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배드배드나쿠스의 에일리언 러브콜입니다 밴드 배드배드나쿠스의 턴 스타일한 밴드의 곡을 그들의 느낌으로 다시 편곡한 노래예요 이 곡은 어떤 해방감을 표현한 곡인데 곡 자체에서 가사를 몰라도 그게 느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선곡했습니다 데미안 러브 제가 어떤 해방감을 느끼는 순간은 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어떤 거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때 저는 엄청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이 곡은 그런 뭔가 해방감을 느끼고 싶을 때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곡을 들으면서 그런 뭔가 자유로워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배드배드나쿠스의 에일리언 러브콜 들어보겠습니다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데미안 러브편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너무 아쉽네요 좋아하는 노래들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 뭔가 제가 오늘 공유해드린 노래들 다 들으시고 너무 좋았다면 가사들도 꼭 함께 참고해보시고 뭔가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가사여도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더 알려고 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함께 느끼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2주 동안 어쨌든 분량을 지금 녹음하고 있는 중인데 처음이라 다음부터는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데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습도 저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늘 이렇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했고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뭔가 음 어떤 따뜻함을 느꼈으면 해요 이 청취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서 이 라디오 녹화에 임했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 저는 이번 앨범 이후에 이제 정말 제가 이제 만든 네 번째 밴드인데 어 제가 공연 준비 중에 있어서 이제 밴드원들을 이제 다 구했는데 정말 즐거움만 생각하고 음악을 할 수 있는 친구들 이제 친구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밴드원들도 서로 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밴드를 해보는 다 서로가 확인하고 우린 즐거움만 난 즐거움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첫 밴드라 어 너무 저도 설레이고 어떻게 얼마나 재밌게 이게 진행될지 너무 기대가 되고 이제 공연 준비하면서 어 다음 앨범에 실릴 노래들도 이제 몇 곡 준비할 예정이고 제가 지금 이제 이 음악을 하면서 음악을 즐겁게 하려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한남동 꼼데가르송에서 제가 발레파킹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발렛 부스 안에서 거기 점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제가 그렇게 뭔가 음악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 키보드도 갖다 놓고 이렇게 작곡을 하고 있는데 어 다음 앨범 이제 타이틀을 그래서 인 마이 발렛 부스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 앨범들을 재밌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음 다음 앨범은 제 생각에 아마 내후년에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는 공연을 정말 많이 할 거니까 어 제 노래를 듣고 정말 좋으셨던 분들은 꼭 제 공연도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공연 멋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오늘 끝곡으로 니카킴의 해프니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사랑하고 있는 상황의 모든 감정을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를 담 곡이에요 그냥 일어날 일은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저는 싱어송라이터 데미안 러브였습니다 안녕